인터넷 은행들이 중저신용자 신용대출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카카오뱅크는 올해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를 여신계획의 최우선순위로 정했는데요. 이에 대해 대출 성장 기대와 건전성 훼손 우려가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이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카카오뱅크가 중저신용대출을 공격적으로 늘리고 있습니다. 1분기에만 6,250억 원 규모로 무보증 신용대출을 공급했는데 이는 작년 1분기보다 11배 이상 늘어난 수준입니다. 중저신용대출이 전체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를 웃돌며 작년 말보다 3%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올해 말까지 관련 대출 비중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연말 목표치가 25%이기 때문입니다. 작년 11월부터 고신용자 대출을 전면 중단한 카카오뱅크는 당분간 중저신용자 위주의 대출 정책을 유지한다는 계획입니다. 문제는 대출의 부실화 가능성입니다. 중금리 대출은 고신용자 대상 대출보다 마진이 높아 은행 수익성 측면에서 도움이 되지만 생계형 대출이 많다는 점에서 연체 및 부실화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작년 말 연체율과 고정 이하 여신 비율이 각각 0.22%로 안정적인 추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저신용 고객에 대한 변밀력 강화를 위해 신용평가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있고 대한정보 활용 범위 확대를 위한 기업 간 협업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차별화된 신용평가 모델을 활용해 대출 부실화를 최소화하겠다는 설명입니다. 증권과 전문가들도 대출 성장에 주목하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중금대출뿐만 아니라 다른 전원세 대출이라든지 아니면 비대면 주담대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병행해서 이뤄져야지 성장이 이뤄지지 단순히 정권교체가 예정되어 있어가지고 대출 성장을 조금 더 할 수 있는 노후적인 환경으로 갈 수 있다고 올해도 인터넷 은행들이 은행권에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상생과 성장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 위해선 위기 관리 역량도 선행돼야 할 것입니다. 이데일리TV 이지혜입니다.